보령시가 올해 생활인구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5개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생활인구 지표에서 등록인구 9만 9천 명보다 치료인구가 42만 8천 명으로 4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구정책의 방향성을 생활인구 유치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보령 한 달 살기와 보령 머드 축제, AMC 국제 모터 페스티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해양 레저 관광 도시 건설, 워케이션 센터와 문화 테마파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